67쪽입니다. 67쪽 시제 파트 2회차 시제라는 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시가 선생님이 뭘 그렸습니까? 누가 다 그렸죠?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이 부분을 보고 주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 그럼 제일 먼저 배운 건 현재 시제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으니까 M, IS, R가 사용되는 현재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DO나 DO나 DO가 들어가는 현재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CAN 이라든지 MAY SHOULD WILL은 여기 넣을 수가 없겠죠? WILL은 미래 시제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 시제가 될 거고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제 배웠습니까? 그 다음엔 과거 시제 배웠죠?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 was 또는 were가 사용되는 M, IS의 과거 R의 과거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비지트 예를 들어서 비지트 같은 경우엔 비지티드가 되면 된다 하지만 고 같은 경우에는 웬트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롯트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이라고 그러고요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 COULD MEI의 과거형 읽어보세요 MIGHT OK 뭐 이런 것들이 과거 시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시제 4가 아니죠 하나 더 배웠죠 세 번째 배운 시제는 뭐? OK 미래 시제 벌써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책에서 진행형 시제를 배웠죠 자 진행형 시제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OK 뭐밖에 없다? B 동사를 쓰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는 m is are 뒤에다가 뭐뭐 하는 중이 을 갖다 붙이면 예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was나 were 뒤에 뭐 뭐 하는 중이 을 붙이면 예를 보고는 뭐라고 했다?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다 OK 그리고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한 그러한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진 have였었죠 그래서 그래서 뭐 I am having lunch 돼 안 돼 이건 돼죠 먹는 중이다기 때문에 하지만 I am having a bag 이런 건 안 된다 했습니다 좋습니까? I have a bag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하든지 I had a bag 이렇게 단순한 시제로만 가능한데 그러면 have 이외에도 진행형 시제가 안 되는 애들은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No I am knowing you 이런 건 안 된다 했고요 뭐뭐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Think I am thinking The movie is interesting 안 된다 했어 I think 현재 시제로 하든지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Believe I am believing you 안 된다 했어 믿음은 믿고 말면 맞는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좋아함을 가지고 있다 뭐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I am liking you I am loving you 안 된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진행형으로 안 되는 대표적인 공사들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거형의 연결이 올바른 걸 고르라 했네요 그래서 hit hit hit이죠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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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run ran run run 이니까 또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try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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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tried tried 이니까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think thought thought 조 think thought thought 그렇습니까 일수도 있고 서트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다 생각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각했었다 생각되어진 생각했었다 생각되어진 이란 뜻도 있지만 마이터트 한 뭔 뜻이야 나의 생각이겠죠 마이 어피니언 한 뭐예요 어피니언 모르십니까 의견이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 같은 경우에 규칙 변화하는 녀석과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들 꼭 암기 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카드에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들 96개 모아 놓은 것들 반드시 제목은 불규칙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학습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보니까 뭐 엄만 길어 봤자 한번 해볼까 엄만 길어 봤자 그럼 요까지 뜻이 누가 다겠네요 우리가 올리버와 내가 뭐 했었다 바빴었다 해놓고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쵸 왠에 대한 대답인 지난 주말에 가 있죠 지난 주말에 올리버와 나 가 내가 지난 주말에 바빴다 그럼 위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원래 뭔데 아는데 얘가 라스트 위켄드하고 멱살 안잡으려면 올리버 앤 아이 월 비지 라스트 위켄드 하면 되겠죠 위 월 비지 라스트 위켄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미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얘를 그냥 너희들로 바꿔서 묻겠습니다 너희들은 지난 주말에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하우 월 유 라스트 위켄드라고 묻겠죠 하우 월 유 라스트 위켄드 너희들 지난 주말에 어땠어 위 월 비지 라스트 위켄드 우리는 지난 주말에 바빴었다 비지는 바쁜 이란 뜻의 형용사니까 하우 하우가 두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미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찌 어떻게란 뜻도 있다 했구요 어떤 이란 뜻일 때 문법적으로 의문 형용사라고 부른다 했구요 어찌 어떻게 일때 의문 부사 라고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비지의 뜻이 바쁜 인데 반대말은 뭐예요 한가한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프리죠 됐습니까 비지 프리 반대말 관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비지 바쁜 프리 한가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보니까 쭉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 친구가 눈에 들어오죠 그쵸 얘한테다가 지금 전부 다 뭘 붙였어 ing를 붙였죠 타이에 ing 붙이면 스펠링은 ty ing 되야되니까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her shoes 그녀의 신발이네요 그녀의 신발 my little sister 가 묶는 중이다 해 놓고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1 붙여 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my little sister 남아있는 두가지 두가지 중에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놓으면 답이 나오죠 my little sister는 뭐니까 she니까 she is tying her shoes 가 되는거죠 my little sister is tying 나의 여동생이 묶고 있는 중이다 끈을 묶고 있는 중이다 그녀의 신발 끈을 묶고 있는 중이다 ok 그래서 신발 묶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의 여동생은 신발을 묶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의 여동생은 what is your little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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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너의 여동생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구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생각 말한 사람은 필기 안해도 되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다면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is she doing she is tying her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돌아가서 알맞은거 넣기죠 됐습니까 또 틀린거 넣고 이러지 마시구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엔 일단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형광펜 칠해줘야 될 부분은 바로 yesterday 맞습니까 자 그럼 yesterday 는 요렇게 표시해 보면 당연히 여기죠 과거죠 그러면 답이 될 리가 없죠 1번은 왜 답이 안된다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얘는 yesterday 말고 뭐랑 어울려 now랑 어울리죠 I'm reading a book now 난 지금 책을 읽는 중이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엔 만약에 얘가 여기 들어간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다 I'm exercising in the park yesterday 를 집어넣어놓으면 이게 된다고 주장하는 녀석에게는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뭔지 묻겠죠 누가 다 하다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 I do my homework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얘는 무슨 시제에요 얘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2번하고 1번하고 3번은 그나마 문장은 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1번하고 3번은 yesterday랑 함께 쓸 수가 없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엔 아예 문장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 내가 갔었다 웨얼에 대한 대답이죠 뭐 하러 갔다 영화 보러 갔다 언제 어제 오케이 넌 어제 뭐 했었니 좀 이따 해주세요 너 어제 뭐 했었니 그랬더니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어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end 내게를 집어넣고 5번 집어넣으면 내가 뭐한다? 보낸다 What? 이메일을 Where? Where? 그녀에게 어제 얘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샌드 샌드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죠 샌드의 3단 변신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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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고 싶었다면 이 녀석을 데리고 와서 여기 갖다 놔서 I sent an email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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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 어제 뭐 했었어?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어. 단순 과거시제로 묻고 단순 과거시제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낮춰놨냐? 밑줄을 꺼놨죠. 그렇습니까?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밑줄을 안 꺼놓고 다음 5개의 문장 중에서 어색한 것을 골라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죠. She dropped the glass. 도대체 어디가 틀렸냐? 이런 녀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drop이 있고 drop의 뜻은 떨어뜨리다 라는 동사죠. 그러면 이 녀석은 과거시 이 속에 지금 뭘 넣고 싶어 했는데 실패했냐? 디드를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실패죠. 오케이. 이 녀석은 뭐다? 자, 뭐, 자죠.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끝에 세 단어가. 그러니까 She dropped the glas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글래스의 뜻은 유리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잔이란 뜻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얘가 유리란 뜻일 수도 있고 잔이란 뜻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잔이란 뜻이다. 왜? 그렇죠. 유리는 셀 수가 없죠. 유리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paper.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습니다. paper가 무슨 뜻일 때 셀 수가 없어? 종이란 뜻일 때 셀 수 없다 했어. paper가 시험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종이나, 아니 뭐야, 시험이나 서류란 뜻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이란 뜻일 때는 어떤 물질이죠. 물질. 글래스도 유리란 뜻일 때 물질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데 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 뜻이 아니고 그녀가 유리잔을 떨어뜨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we visited the art museum. 우리가 뭐 했었다? 방문 했었다. 그 미술관을. 그 다음에 miss bach. 암만 길어봤자 she 이지만 과거 시제니까 굳이 암만 길어봤자 해볼 필요가 없죠. she stayed at the hotel. miss bach이 뭐 했었다? 머물렀었다. where? 그 호텔에 머물렀었다. where? 에 대한 대답 전치사 붙여서 만들었고요. Dutch children are loud. 아이들이 뭐 했었다? 사랑했었다. 무엇을? 어떻게? 많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오케이. 5번 풀이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다? johnny studied 했다. what? math를 how? 어떻게? 그의 brother와 함께. 그의 남자 형제와 함께. 수학을 공부했다. 오케이. 예 뜻은 그의 남자 형제와 함께. 라는 뜻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만약에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건 who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윗의 세 가지 뜻 생각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뭇을 가진. 그 다음에 뭐뭇으로 뭐뭇을 사용하여.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뭐뭇와 함께. 라는 뜻이죠. 도원이는 4번 문제까지. 넌 뭐 지금 하나도 안 보내고 있어? 밀린 거 나 어떻게 할 거야? 그 전에 것도 있잖아. 너 코로나 걸려서 못 오는 동안. 응? 유튜브 보고 했는 것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보내줘야 되는지 몰랐어? 유튜브 보고 했어? 유튜브에요. 유튜브 보고 했냐고 너 빠진 동안 수업했는 거. 내가 다 보내줬잖아. 네 톡에. 응? 몰랐어 여태? 헐. 6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주관식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쉬이구요. making a pizza. 자. 형광펜 칠할만 하죠. NOW. 됐습니까? 오케이. 왜 형광펜 칠했냐. 지금 이게 무슨 시젠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누가다 부분인데. 묻는 말이니까 누가니 됐구요. 해석해보면. 너의 엄마는 만드는 중이니. 피자를 지금. 엄마. 너의 어머니께서 지금 피자 만드는 중이니. 했으니까. 그래. 그녀는. 그렇다. 이 대답이죠.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mother making a pizza now. yes. she is. making a pizza now.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행형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배웠던 거랑. 서로 배웠던 거랑. 맞지 않는 거 뭐 하나 없나요. 그렇죠. 아따. 뭔가 똑똑하네. 됐습니까. pizza는. 원칙적으로 셀 수. 없다. 했죠. 자.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 케이크 셀 수. 없다. 근데. 실제. 회화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 원래는. a piece of cake. a piece of pizza. a slice of pizza. 이렇게 쓰는게. 원칙이라 했는데. 근데. 편의상. 이렇게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래도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가. 오케이. 무엇을. 우리들의 사진을. 뭐하고 있었다. 찍고 있었다. 해놓고. 무슨 시제라고 써놓으면 되겠어. 오케이. 과거. 진행형이죠. 찍고 있다. 가 아니고 찍고 있었다니까. 이런 느낌을 보고. 과거.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수고가 있는데요. 뭐뭐의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은. 통째로 외워두라 했죠. 뭐뭐의 사진을. 삑다. take a. picture. of. 뭐뭐뭐. 어떤 것. 의. 사진을. 찍다. 뭐. picture. 같은 말도 있죠. take a. photo of. 그리고. 한 장 찍을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 장 찍을 때는. take pictures of. take photos of. take photos of.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장 찍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진행형에 맞게 표현된 건.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됐습니까.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 써먹어볼까. 자. 만약에. 이. he. 가. 셀카를 찍고 있다면. 셀카를 찍고 있었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he. taking pictures of. 그렇죠. himself. 해야 되겠죠. 만약에 셀카를 찍고 있었으면. he. taking pictures of. himself. 됐습니까. 그가 사진 찍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누구에게 되돌아와. 문장에 무슨어라 그래.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죠. 주어에게. 얘가 하는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문장에 주어에게 되돌아올 때 써야되는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니가 하려고 했던. 제기대명사를 써야되고. 제기대명사는. 사용하는 방법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1번이 저. 바꿔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그런다. 제기적 용법.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었더라. 강조정력. 그렇죠. 강조정법. 스스로. 직접. 이런 뜻일 때. 강조정법이고. I myself did it. 이런식으로 쓴다 했어. 또는 I did it myself. 이런식으로 하고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는데. 스스로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얘들에 대한 대답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얘들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인데. 주어. 무슨 씨인데. 이름 씨. 그렇죠. 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랑. 목적어랑.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부어. 주. 목. 보를 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거. 주목보어도 생략할 수 없고. 또. 뭐도 생략할 수 없다. 동사도. 생략할 수 없다. 나머지. 무슨 씨는. 어찌 씨를 보고 학교에서 뭐라 그런다 했고. 부사라 그러고.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리고. 왠웨어 하와이. 됐습니까. 왠웨어 하와이는 부사라고 하고. 수식어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꾸며주는 말이라 합니다. 부사 어디 씨를 보고. 왠웨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 하고. 제기적 용법 말고. 광주적 용법으로 사용된 녀석은. 어떻게 했는데. 근데. 하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로서의 하오이기 때문에. 어찌 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어떤 했어. 어찌 했어. 스스로 했으면. 어찌. 어찌 안거죠. 됐습니까. 의문 부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강주적 용법의 제기적 용법은.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I met Red Park yesterday. 누가다? 나는 그녀를 만나. 만났다. whom? 그 그녀를. where? 그 그녀를. when? 어디? 오케이. 여기서 생략할 수 없는 건? 일단. 일단,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죠. 일단, 얘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생략할 수 있죠? 어디죠?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죠? 생략할 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도대체 왜 생략할 수 있지? 문장은 된다, 이 말이야. 문장은 된다. 최소한의 의미는 전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겠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문장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문장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보면 문장 자체가 아예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없어도 뭐는 찍을 수 있다? 마침표는 찍을 수가 있다. 물음표나 마침표나 느낌표는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얘들이 생략되면 의미 전달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가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없어져야 돼. 됐습니까? 얘가 없어져도 마찬가지 얘가 없어져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는 둘 다 없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죠.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뭐에 대한 대답은 생략할 수 없다 그랬고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은 생략할 수 없다 그랬고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이름 시다. 이름 시는 문장에 있어야 되는 원래 있었다면 이거 한번 생략해볼까? 라는 생각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파트에서 하게 될 거고요. 누가다 타임 네. 에이. 어? 모르는 거 아니네? 왜 채점 안 해? 네? 왜 채점 안 해? 아, 얘 모르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왜 모르는 거였어요. 왜 모르는 거였어요. 비, 쉼표, 낮이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오빠 없나? 얘는 왜? 네. 아, 잘못할 때 왜? 얘는 뭐가 트인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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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1이야? V, I, S, I, T, T, 1이야? 왜 지치는지 안 와. 왜 틀렸을지 물어봤을 때 저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불안한거죠. 뭘 왜 틀렸을지 모르는 거야. 이건. 너무 틀렸을 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8번. 문법 어법상 옳은걸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내게는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 아직 중간기말고사를 안쳐서 한번도 안해봤지만 중간기말고사를 치면 그날 카톡으로 나한테 시험지를 보내야 돼 찍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 어떤 친구들은 시험지에 뭐 이렇게 막 필기가 이렇게 막 돼있어 뭐 아 이 부분 틀렸다 막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이게 틀렸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했는 표시가 있어 어떤 애들은 근데 어떤 애들은 아무 표시도 없고 답만 체크 돼있어 아무 표시도 없고 답만 체크 했는데 점수가 높을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게 있는 애들이 점수가 높을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 표시도 없이 답만 체크하는 애들 나는 천재라고 생각해 오케이 공부는 누가 한다고 입하고 손이 하는 거지 절대로 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눈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얘만 얘만 하고 얘는 입국 닦고 또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뭐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그게 무슨 공부하는 겁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야 넌 뭐하고 있어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냐 그러면 어 나 공부하고 있어 계속 문싸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음 자 5법상 오는 거 we didn't having dinner 오케이 우리는 저녁 안 먹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 같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저녁을 먹었었다 부터 만들어 볼까 그쵸 예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녁 먹었다라는 표현은 we had dinner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우리가 먹었다 저녁을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뭘 넣은 거냐 not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not 집어넣은 we didn't have dinner 여러분 이게 학교 시험 문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든지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얘를 이렇게 고쳐주면 더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 잃은 라이더 다이어리 무슨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 제니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쵸 그럼 제 일고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었다면 제니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제니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더 트윈즈 워트 앗 홈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애 그 쌍둥이들은 집에 없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더 트윈즈 암만 길어 봤자 대인데 원래 뭐랑 쓰는데 안트랑 쓸 텐데 과거 얘기하니까 워런트로 바뀐 거 하나도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쌍둥이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쌍둥이들은 집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 쌍둥이들은 집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도록 바로 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엘렉스 워트 플레잉 사컬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알렉스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알렉스 워즌트 플레잉 사컬 해야 되겠죠 알렉스는 암만 길어 봤자 히인데 아 랑 씁니까 이즈랑 씁니까 이즈랑 쓴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워즈가 와야 되고 워즌트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 didn't do the dishes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어 나의 brother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쵸 나의 brother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었다 자 그러면 나의 brother가 설거지를 했었다 my brother did the dishes 이렇게 됐겠죠 그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구요 did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do 속에 did가 들어가서 우리눈에 did로 보인다 했죠 그럼 여기다가 낫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my brother didn't do the dishes 그렇죠 my brother didn't do the dishes 가 되야되겠죠 he didn't do the dishes 그는 설거지 하지 않았었어 됐습니까 어? my brother니까 어떻게 좀 하겠다 뭔 소리냐 현재 시제 아닙니다 과거 시제인데 무슨 didn't does 야 현재 안한다면 doesn't do 가 되야되겠구요 과거에 안했으면 didn't do 가 되야되겠고 어쨌든 doesn't든 didn't든 얘를 보고 1번 2번 3번 중에 뭐라 그래요 2번 2번의 이름은 조동사죠 양념씨라고도 했구요 양념씨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에 원형이 와야된다 했죠 동사의 원형이란 녀석은 B동사 같은 경우에는 B의 형태를 원형이라 하고 M is R Was War 말고 B를 보고 원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Goz 말고 Go가 원형이게 되겠고 Went 말고 Go가 원형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고친거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풀이할때도 됐습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필기해놓고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풀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올바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또 반드시 익히셔야 되겠죠 비가 막 죽죽 오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첫번째 여기 물음표인데 첫번째 칸에 물음표 붙이기 위해서 Do, are, did, were, did인 것 같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 칸에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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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그러면 어 지금 선생님이 선택지만 보고 절대로 답이 안될거 절대로 답이 안될거를 골라내면 2번하고 4번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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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렇죠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뭔거야 하다씨인거죠 그쵸 하다씨 가지고 묻는말 만들때 앞으로 나가는건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죠 디동답 만약에 얘들이 사용되면 내가 이렇게 묻겠죠 만약에 얘가 답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얘기하는거고 만약에 이렇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묻겠다 이거 도대체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묻겠죠 B 동서하면서 동시에 하다씨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말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일반 동서가 있는데 B 동서가 제일 앞에 오는건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꺼내버렸구요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 하하하하 걱정이세요 뭐 좀 있다가 2시간 뒤면 그치겠지 뭐 1시간 반 뒤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봤는데 뭐가 보이냐 하면 뭐가 보여요 지금 어젯밤에 라는 말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어젯밤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막 생각나냐 하면 이런 그림이 생각나죠 그럼 얘 보고 나서 또 절대 답이 안되는거 계속 골라내볼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렇게 써놓고 보는것도 됐겠죠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너 어젯밤에 그 쇼 봤었냐고 묻는거 맞죠 네 그쵸 얘하고 얘하고 사이좋게 놀아 멱살 잡아 놀아요 I didn't see the show last night 어젯밤에 그 쇼 보지 않았어 But 그러나 I saw the parade on the street 내가 뭐 했답니까 봤죠 네 뭘 봤어요 어떤 뭐를 봤어요 어떤 뭐를 길거리에서 하는 파레이드는 봤다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파레이드 봤지 집에서 쇼를 보진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봤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말 해야죠 누가 오케이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럼 관로하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현재 현재 진행형의 느낌이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더 보이즈 앤 걸즈가 주어 부분인데 안만기 이뤄봤자 했으니까 그쵸 They are swimming in the l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보이즈 앤 걸즈가 swimming in the lake 됐습니까 오케이 대기 뭐가 돼 스윙은 자 모 자 니까 마지막 자음 한번 더 쓰고 ing 해야죠 보이즈 앤 걸즈가 swimming in the lake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전에 뭐 하라 그랬는데 안했는게 하나 있었네 그치 그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1 12 빈칸에 이번엔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됐습니까 음 4개는 알맞고 1개는 알맞지 않은 모양인데 보니깐 전부 무슨 어야 이거 얘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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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주워 그러면 여기다 밑에다가 좀 더 친숙한 이걸 써 놓고 풀어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we are 되니까 we were 될 거고 됐습니까 you are 되니까 you were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스 베이커 암만 길어봤자 쉬니까 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he and i 는 두 헌 암만 길어봤자 we 그렇죠 we are 되니까 we were 되고 그 다음에 더 칠드런 암만 길어봤자 day 되니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더 칠드런이 아니고 뭐라면 더 더 차일드라면 암만 길어봤자 he or she 그러니까 이 녀석이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됐습니까 불규칙 복수형 기억나시죠 foot feet goose gis 그쵸 person people mouse mice sheep 됐습니까 양사슴 물고기도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we를 넣으면 we were baking some bread 우리는 굽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약간의 빵을 우리는 빵을 좀 굽고 있는 중이었어요 bread 셀수 없어요 some books money some money 밖에 안되죠 some books some money some some money 처럼 셀수가 없는 명사죠 이따구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없는걸 고르라 했어 그러면 애들 보면 뭐 탁 고르고 아 이거 되지 이러면서 고르고 넘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고른건 뭐야 들어갈 수 있는거죠 제발 이런 짓 좀 하지마세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있냐면 10일에서 10일까지 똑같은 조건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걸 골라야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Our family가 moved다 그 다음 여섯가지 질문중에 where 그 다음에 last Sunday yesterday two years ago tomorrow last month 몽땅다 여섯가지 질문중에 when when이죠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날 tomorrow 내일 yesterday 어제 last month 지난달에 two years ago 2년전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놈만 여기고 나머지 네놈은 여기죠 네 그쵸 오케이 여기에 올 놈은 누구야 tomorrow 그렇습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브드는 무브 속에 디드 들어갔으니까 이런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과거시제 일반 동사의 과거시제 그래서 누가다 나의 가족이 뭐했다 이사했다 이사했다 이동했다 인천으로니까 이사갔다 하면 되겠죠 이사갔다 어디로 인천으로 언제 지난주 일요일날 어제 지난달에 2년전에 2년전에 는 되지만 자 투마로우가 답이 되고 싶어 난 투마로우 여기 꼭 넣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면 투마로우를 여기다 꼭 넣고 싶다면 고쳐줘야 될 부분 바로 동사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윌 무브 또는 이즈 고잉 투 무브 이런게 들어갈 수 있겠죠 투마로우가 답이 되고 싶다면 마이 패밀리 윌 무브 투 인천 투마로우 마이 패밀리 이즈 고잉 투 무브 투 인천 투마로우 이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윌 무브나 이즈 고잉 투 무브 이즈 플래닝 투 무브를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곧 배우게 될 미래 시제 학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안 배웠다고 미래 시제 비고잉 투 도 아직 안 물어봤어 안 배웠어 비고잉 투는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네 배웠어요 교과서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학교에서 몇 단원 하고 있어요? 3단원은 3단원 아니면 3단원 이게 짜리 4단원은 아니겠지 설마 어 과거형이랑 과거형 배우고 있습니까 과거형이랑 진행 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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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문장 속에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을 자리는 항상 이 자리죠 됐습니까 네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러면 뭐 이거 뭐 자르면 되겠네 누가다? 수잔 수잔 크라이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이네요 그쵸 a few는 뭐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일단 알아두면 되겠다 some 약간의 몇몇의 그 뜻입니다 a few a few hours ago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그러면 수잔이 뭐 했답니까 울었다 울었죠 어떻게 울었대요 많이 울었답니다 언제 울었대요 몇 몇 시간전에 그렇죠 몇 시간전에 수잔은 몇시간전에 많이 울었어요 수잔 cried a lot a few hours ago 알겠습니까 어퓨도 중요한거 설명할게 있는데 일단 오늘 처벌로 한번 설명할께요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라면 not이 들어갈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자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수잔 didn't 칸수가 두칸이니까 줄여 쓸 수 밖에 없죠 did not 쓸 수가 없죠 didn't 동성원형 cried a few 어 잠깐만 여기 책이 좀 잘못됐죠 여기 뭐를 써놔야돼 a lot 을 써놔야됩니다 수잔 didn't cry a lot a few hours ago 뭐 a lot 빼도 되겠네 여기에 이 책을 만든 사람이 a lot 을 왜 뺐을까요 해석해보세요 수잔은 많이 울지않았다 울지않았다 몇시간전에 울었다면 많이 울었다 라는 말을 넣으면 자연스럽죠 네 근데 울지 않았다면 아예 안 울었으니까 이 많이 라는 뜻의 어라트는 쓸 필요가 없어졌죠 됐습니까 아예 울지않은 모양이네요 아예 안 울었어요 됐습니까 조금 울었다가 아니구요 아예 안 울었다 하려니까 어라트 빼야되겠죠 수잔 didn't cry 안 울었어요 오피하우스가 몇시간전에 몇시간전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피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음 음 자 이 네 녀석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어퓨 북북스 많이 어퓨 북스 어퓨 북스 어퓨 북스 뷰북 북스 뷰북 북스 러닝 그 다음에 어 리틀 북 북스머니 어 리틀 머니 이틀 북 북스머니 리드 머니 자 설명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얘는 어휴 프렌즈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미리 몇가지 말씀드리면 한가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리틀은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을 설명하는 게 아니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얘는 다른 리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I have a few friends 하고 표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I have a few frien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문장 완성하면 I have a few friends 할 거예요 왜 없어졌지 안 없앴는데 I have a few friends 이제 나타났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말하는 친구는 이런 표정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a few friends I have a few friends 라고 말하는 녀석의 표정은 어떤 표정 그릴 것 같아요 그럼 밑에는 어떤 문장에 만들어질 거고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할 거고 표정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수량 형용서라고 하는 설명인데 학생들이 익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가 두 명 있어 내가 친구가 두 명 있는데 아 난 그래도 두 명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애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한다고요 난 친구 몇 명 있다 친구 두 명 있는데 아 난 친구 두 명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뭐라고 말한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하고 해석은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해야 돼 기억해둬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요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 몇 명 있어 이건데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5천 원이 있는데 나는 5살이야 됐습니까 내 주머니에 5천 원이 있는데 나는 5살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얘기하겠고 걔는 어떻게 해석할까 나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나 돈 좀 있어 나 돈 좀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few friends 나는 돈이 거의 없다 그쵸? 그 다음에 퓨가 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지금 배우고 있는게 수량 어떤시라 그랬죠 퓨 뒤에는 셀수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된다고요 그래서 아까전에 어퓨 북북스 머니할때 어퓨 북스 밖에 안된다 했어 퓨는 개수가 몇개 있는이란 뜻의 단어야 개수야 개수 양이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몇개 있다 했으니까 뒤에 오는 명사는 셀수 있어야 하며 몇개가 두개 이상이 두개 이상이 됐으니까 반드시 무슨 형태로 써야돼? 복수형으로 써야된다고요 하지만 little의 뜻은 양이 약간 있는 이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밖에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건 he is a little boy 할 때 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했어 됐습니까? 이때 little은 무슨 뜻이냐? 얘는 어린이란 뜻으로 쓰이는 little이야 지금 설명한건 little이 무슨 뜻일 때 양에 대한 표현을 하고싶을 때는 약간의 조금의 약간의 조금의 그러니까 little 했듯이 1번 어린 2번 조금의 양이 있는 양이니까 개수가 아니고 양이니까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가 없는 애들은 어가 없는 대신에 얘들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자 얘 어떻게 해서 가라고 난 친구가 거의 없다 얘는 난 돈이 거의 없다 그렇죠 얘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낯이 들어있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런걸 하는거야 매니 북북스 머니? 매니 북스 매니 북스 밖에 안되죠 머치 북북스 머니? 머치 머니 그쵸 내가 근데 어 이건 안하지 매니 뒤에 타임을 넣을 수 있나 매니 뒤에 타임을 넣을 수 있나? 그럼 매니 타임이 아니고 뭐가 되야되고 매니 타임즈가 되야되겠지? 이거는 무슨 뜻이야? 많은 시간 오케이 그니까 많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여러 번 많은 시간이 아니구요 많은 시간이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돼? 머치 타임즈 머치 타임즈야? 머치 뒤에 복수형이 올 수 있나 아니요 머치 타임이요 오케이 그래서 타임에 1번 뜻은 시간 2번 뜻은 번 횟수 횟수인데 시간이란 뜻일 때는 hour 하고 달리 셀 수 없다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많은 시간을 뭐라고 하면 매니 아우를 쓰면 매니 아워 즈 해야 되겠지 이건 이거는 여러분도 머리 복잡해지나요? 뭐 이거는 그러면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갯수는 이런 문제도 요즘은 꼭 출제 됩니다 학교에서도 푸는 방법은 쭉 보고나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되지 찾는거구요 그게 없다면 맞는 문장이고 옆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They were singing together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었을까 나는 노래 했었다 그들은 노래를 했었다 아니면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어느 걸로 고칠까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었다로 해볼까 그쵸 그들은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었었다 였다면 They were singing together 이렇게 하거나 그들은 함께 노래 했었다 였으면 이거 다 없으고 그쵸 They sang together 이렇게 두가지 중 하나는 해야 되겠죠 B 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오는건 내가 한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구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이렇게 또 따져 묻겠죠 They were singing together 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B 동사원에서 동시에 하다 지냐라고 따져 묻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flying to New York 하고싶은 얘기는 일단 뭔거 같아 우리는 뉴욕으로 뭐 비행기 타고 있는 모양이죠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뉴욕행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We are에 대한 대답 잘 붙여놨구요 우리는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He was knowing about the news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 그는 알고 있는 중이었죠 무엇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이었어 틀린 데가 없죠 어 왜 틀렸는데 그 아는 중일 수 없죠 그렇죠 아는 중일 수 없죠 안다란 얘기는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데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C가 틀린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해서 틀린 거야 진행 엔진을 붙일 수가 없는데 붙여가지고 아 엔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 진행형이 될 수 없는데 그렇죠 진행형이 될 수 없다고 해야지 아 엔진 붙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노에다가 아 엔진 붙여볼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이걸 뉴스로 하지 뭐 다시 읽어보세요 knowing about the news is important 무슨 소리일까 그 뉴스는 중요한 종고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아 가진 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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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그려봐 누가 다 누가 다 자신감 있게 해봐 틀려도 상관없어 이 똥강아지야 망가진 것 응 알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오케이 응 나이스 트라이 나쁘지 않아 아무것도 안하고 입국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또 다른 의견 아 저요? 그 뉴스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응 아주 좋은 시도네 또 다른 의견 오케이 얘는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있을 것 같죠? 그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건 중요해 그러면 얘를 다시 없애고 얘를 다시 봐 그러면 얘가 ING 안 붙인 상태에서 NO ABOUT THE NEWS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다지 그러면 여기 ING 붙이면 아는 중인 아니면 아는 것인데 지금 뭐가 어울려 그러니까 그 소식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니까 NO에 ING를 못 붙이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틀린 거냐면 그가 알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있는 중일 순 없고 그렇다면 얘 못했던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He knew about the news KNEW He knew about the news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제로 표현해줘야 된다? 단순 단순 과거 시제 He knew about the new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She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뭐 보니까 누가 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그쵸?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뭐 토막 넥 부분이 여섯 가지 질문이 좀 많네요 그쵸? 당연히 얘는 틀렸죠 됐습니까? NOW 있죠 그쵸? NOW 쳐다보고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이래야 되겠죠 She's putting the ball 그냥은 높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공을 어디다가 플로어가 뭔지 모릅니까? 댄스 플로어가 뭐야? 댄스 플로어 춤추는 장소를 댄스 플로어라 그러는데 얘는 그러면 무슨 뜻이다? 플로어의 뜻은 바닥이죠 그녀는 지금 바닥 위에다가 공을 놓고 있는 중이다 She'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오케이 그 다음에 2 보겠습니다 The policeman stopped him for speeding 스피딩 스피딩이 뭔지 감 잡히죠 그쵸? 그러면 일단 누가 다 경찰이 스탑드 시켰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누구를 그를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속도인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속도가 까다 왜 왓 왓 왓 왓 왓 왓 하고 싶어? 풀 빼 네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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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시오 누구를 그 남자를 왓 왓 과속한 것 때문에 경찰관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The policeman stopped him 왜요? For speeding 과속한 것 때문에 예를 for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전치사라 그러죠 압재비씨 선생님이 얘 이름을 압재비씨라고 불렀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냐 뭔가 앞에 놓기 때문에 압재비씨라는데 압재비씨는 그러면 뭐 앞에 놓는다 그랬다 무슨 시 앞에 놓는 거라 그랬더라 어떤 시 앞에 오케이 그렇죠 For happy 그렇죠 Too happy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하다시 하다시 스피딩은 나는 하다시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아 어찌씨 어찌씨 오케이 과속하는 것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이네 내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 것을 것 응 무슨 시 명사죠 명사 압재비씨 여러분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을 건데 그 방 안에 인도룸 이거 뭐야 이거 명사 아니야 압재비씨는 뭐 앞에 놓는다고 압재비씨라고요 명사 앞에 놓는다고요 그래서 무엇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외로 왠외로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전치사 압재비씨가 하는 일이라고요 어 으잉 알겠습니까 참고로 학교에서 이미 했던 학교도 있을 거야 하다시의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학교 선생님이 자꾸 쓸데없이 어렵게 뭐라 그런다고요 분명사라 분명사라 그런다고요 뭐뭐 하는 중인일 때는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분사란 말 내가 참 싫어해 분사는 현재 분사 ing와 하다시의 세 번째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시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분사라는 말은 왜 붙었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 형용사 됐다는 뜻으로 분사란 말을 한다 했습니다 러닝맨 어떤 사람 그쵸 어떤 시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e는 틀린 데가 없습니다 특히 stop은 p를 두 번 쓴 거 이거를 잘 봐 둬야 되겠죠 자무자로 끝났죠 그러니까 for speed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the policeman stop 힘이 되는 거죠 why did the policeman stop in 왜 멈추게 한 거야 for speeding 뭐 하는 것 때문에 과속하는 것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마지막에도 동그라미 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한 게 하나 둘 세 개네요 네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두 개 노인 아 내가 이거 참 니들 속인다고 하는 짓이었지 두 개네요 오케이 사기 치다가 내가 틀릴 뻔 했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 아니 얘는 왜 저의 누구요 네 음 이거는 이즈들 속에서 어떻게 해 오 왜 이즈들 속에서 그랬을까 네 아까 그 뭐 보인 보이지 않을까 보인즈를 비행이다 생각 안 해가지고 거기에 보인즈를 어떤 부분이라고 해 주어라고 하지 네 주어는 내가 맨날 안 만기려봤자 시키지 네 이 좋은 때부터 네 아 태어난 아 아 아 이보는 노인 고맙습니다 니요스 무표시 네 알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어 어 그거는 오 네 왜? 얘는 왜? We are to New York 이라고 얘기했어? 왜 그랬을까? 오, 궁금해요? 오케이 계속해서 15번 권법상 어색한 것은 4개는 X 표시하는 게 없고 1개만 어딘가 X 표시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푸는 방법은 늘 얘기하듯이 쭉 보고 이게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어? 여기에 그 얘기 하고 싶었다면 여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잡기 They were watching it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었던 것 무엇을 누가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watching 스펠링 틀린 거 없는지 스펠링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They are 대 과거형 그래서 현재 are 였으면 현재 진행형인데 were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I saw a good movie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봤죠 나는 좋은 영화 나는 좋은 영화 봤어 그럼 누가 다 찾아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틀린 부분 없고요 틀린 부분 없죠 됐습니까? What did you see? I saw a good movie 그 다음 she was worried about me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나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죠 그쵸?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구요 about me 나에 대하여 전치사 about the me 잘 붙였고요 틀린 데 없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was worried 저거 저거 저 비동사랑 디드랑 시가 들어갔어요 비동사랑 디드랑 둘 다 들어갔다 아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바로 얘 고치면 she 어 worried about me 아 얘가 없어져야 된다 오케이 좀 틀렸고 그 다음에 we are drinking some milk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마시고 있는 중이다 약간의 우유를 그러면 누가 다 찾아서 표시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이 부분에 틀린 거 없죠 이 부분에 틀린 거 some book books money 중에서 some money하고 똑같이 셀 수 없는 명사 잘 왔죠 틀린데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ived at nine o'clock in the morning 그가 뭐했다 무슨 얘기냐 그가 뭐했다 떠났다 몇 시에 오케이 언제 9시 정각에 아침 오전 9시 정각에 떠났다 틀린데가 없죠 그쵸 그래서 뭐 뭐 자 얘는 뭐로부터 왔을까 워리 워리에 3단 변신 워리 워리 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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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케이 얘는 얘는 얜데요 여기에 워리드는 얘 인데요 얘 뜻은 걱정 하다도 되구요 신기하게 걱정 시키다도 됩니다 걱정을 하는 것도 워리고 걱정을 시키는 것도 워리네 아 누구랑 되게 비슷 어 그렇지 누구랑 되게 비슷해 hurt랑 되게 비슷하네 hurt 그렇죠 다치다도 되고 다치게 하다도 된다 했죠 이게 정상은 아니라 그랬어 얘 얘기하면서 누구도 얘기한 적 있냐면 체인지도 얘기했어 체인지의 뜻이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된다 했어 물론 거스름돈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 동사로서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정상은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수고가 있는 하네요 ~~에 대하여 걱정하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얘가 걱정하다 라는 뜻이 있다메 그러면 ~~에 대해서 걱정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worry about 이라고 해도 되고 be worried about 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에 대해서 걱정하다 worry about don't worry about me 내 걱정하지마 don't be worried about me 내 걱정하지마 됐습니까? 이 녀석은 worry의 몇번째 녀석이야? 세번째 녀석이면 무슨 시야? 어떤 시 worry worried about me 해도 된다고요 여기에 was worried 대신에 worried 는 worry에 요 녀석을 쓴 거니까 그녀는 나에 대해서 걱정했었다 she worried about me she was worried about me she was worried about me 자 그래 얘를 뭐 그랬다 쳐 근데 확실히 틀린 게 있잖아 그쵸? 확실히 틀린 게 있는데 이걸 못 잡아 어떻게 합니까? 어? 몇 번이야? 5번이죠 응 이딴 게 어디있나? he left at 9 o'clock in the morning he left at 9 o'clock in the morning 뭔 lived야, lived 뭐, lived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lived 옛 옛다, lived 응?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발음 비슷하다고 뭐 그래서 떠나다의 3단 변신 live, left, left, go 조심해야 될 게 어? left 하면 선생님 right에 반대말 아닙니까? 아 물론 그 뜻도 있어 근데 live에 deed 들어가거나 입장받기는 어떤 시도 될 때도 있어 그니까 left가 왼쪽이라는 뜻인지 live의 과거나 과거 PP형인지 도대체 문장에 무슨 역할로 등장하는 left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t 9 o'clock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그는 언제 떠났니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는 언제 떠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he leave 하면 되겠죠 when did he leave what time did he le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마리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럼 6번에 1번 선택지에 형광펜 하나 칠할 준비됐죠 그쵸 어디다 형광펜 칠하겠어 yesterday 됐습니까? 네 그럼 yesterday에 형광펜 칠하고 나서 쭉 봤는데 2번은 그러면 어디다 형광펜 칠할까 den 그쵸 den이네 d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그 뜻이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다 칠할까 last night last night 그 다음에 4번은 at that time 그쵸 그쵸 5번은 this morning this morning 자 이중에 뭔가 좀 다른 애 있습니까? 자 뭐 위에서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지금 yesterday then last night at that time this morning 다른 지점 세 지점이 있죠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 5개 녀석 중에서 다른 지점에 찍히는 녀석 있습니까? 없죠 네 전부다 여기죠 여기가 뭔데 과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다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쵸 그러면 뭐 b 동사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b 동사라면 여기에 was not war가 있을 거고 이거 전부 다 과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하다시라면 전부 뭐가 들어있는 형태 deed가 들어있는 하다시가 쓰일 텐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보이고요 이런 거 보이고요 이런 거 보이는데 답은 4번이네 그쵸? 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뭐에다가 형광펜 칠했어? 그쵸 어떤 시에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말 드디어 써봅시다 I I I was very happy yesterday I was 엄청 행복했었어 됐습니까? 그럼 he was in the classroom then b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야 이거? 그쵸 여기서는 있다 시제가 과거니까 해석은 있었다 그는 교실에 그때 있었다 세 가지 뜻 중에서 그때란 뜻이니까 at that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는 그때 교실에 있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Emily 안만기라봤자 쉬니까 Emily was studying late last night Emily는 공부하 아 Emily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됐구나 공부하는 중이었었다 늦게 늦게까지 어젯밤에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쉬 쉬 플레이드 그쵸 플레이드 the piano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녀는 그때 피아노를 연주 했었다 그 다음에 Mr. Kim 안만기라봤자 쉬니까 Mr. Kim was reading the newspaper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신문을 김선생 김씨 아저씨가 읽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있죠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이 있죠 네 3번하고 5번을 보고 공통점은 뭐다? 과거진행형 과거진행형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진행형이 되어야 되는건 무슨색 형광펜이 설명해주고 있어? 초록색 형광펜이 설명해주고 있죠 왜 과거진행형이 되어야 되는지 전부 여기에 점이 찍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애들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더군요 짝지해준 대화가 어색한 것은 오케이 그래서 worry upset no i wasn't upset 그러면 upset은 비슷한 말 a 로 시작하는 그게 있죠 그쵸? upset하고 비슷한 뜻의 a 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 뭐? 앵그리 그쵸 앵그리죠 앵그리죠 매우 화가 나 베리 앵그리의 뜻입니다 upset은 그럼 were you upset? 너 무슨 시제에 뭐했니? 과거 시제에 왜는 없는데요 왜는 없는데요 너 과거에 화가 나섰냐고 묻는거죠 were you upset? were you angry? 그랬더니 yes she no i wasn't upset 아니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어색할 리 없죠 됐습니까 did she help her mother? yes she does 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했니 과거 시제에 도왔니 그녀의 엄마를 그쵸? 그랬더니 yes she did did 이제 이제 얘가 몇 번 디든지 더 얘기 안해도 되죠 얘는 3번 디드니까 yes she helped her 라고 하면 되겠죠 이 이 her는 소유격이고 이 her는 her mother을 암왕이라고 해서 무슨 격 만든거야 목적격 만든거죠 그 다음에 자 토크 온 더폰이 뭔 뜻인지는 통째로 외워두면 되겠죠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그쵸 토크 온 더폰 토크 온 더폰의 뜻은 전화 통화하다라는 뜻이겠죠 토크 온 더폰 토크 온 더폰 토크는 전치사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랬어 말하다 라는 표현 중에서 난 전치사 있는게 너무 좋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it 나랑 같이 대화하다 talk with me 그녀에게 얘기하다 talk to her 토크 온 더폰 됐습니까 이제 타킹 온 더폰 제이크는 전화통화 하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묻는 거죠 현재 진행형 너희 이든트 토킹 온 더폰 현재 전화통화 하는 중이 아니다 are they walking home now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 어디로 집으로 얘는 무엇이 얘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다 그랬어 지금 그들은 지금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 yes they are walking home now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was your brother waiting for me 너의 브라더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 이었으니 no he wasn't waiting for you 됐습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브라더는 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 아니야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은 아니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브라이언 슬립스 포 텐아워즈 형광펜 last night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인데 왼에 대한 뭐 과거에 대한 대답이 어딨어 왼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어느 지점이다 과거다 그렇다면 내가 누가 다 를 만든 부분에 이 부분에 변화를 줘야죠 그래서 브라이언 슬립스 슬립스 포 텐아워즈 last night 브라이언 어젯밤에 브라이언 어젯밤에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잤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겠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long how long he 로 하자 did he sleep last night last night 라고 묻겠죠 how long did he sleep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얼마나 오래 잤었니 어제는 피곤해서 10시간 동안 잤었소 됐습니까 동안 몇 종 세트 그렇죠 그렇죠 홈쇼핑 동안 3종 세트를 준비했어요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첫번째는 뭐였더라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4일 3일 4일 그 다음에 4일 동안 자는 동안 during the day 앞만 길어봤자 예 그럼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뭐 과거진행약하자 were sleeping 니가 자고 있는 중이였었다 였는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니가 자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어?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붙이네? 얘 뭐? 뭐래? 접속사 그것도 접속사인데 겉만 드는 that이 접속사라고요 걔도 여기 접속사 that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어떤 것 동안 누가 다 동안 동안 3종 세트 얘들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long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네 for 10 hours 10시간 동안 잠을 잤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르게 고쳤어라 누가다 she가 보트다 what a new 컴퓨터 그녀는 새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왜 그녀는 새 컴퓨터 구입했니? 로 바르게 바꾼 것은 디드시 buy a new 컴퓨터 안되겠죠 됐습니까? Cipo Sun Fruit 이거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 이거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 Cipo Sun Fruit 과일 과일 Cipo Sun Fruit Cipo Sun Fruit 뭔소리야? 아 뭐하냐 그녀는 샀었다 약간의 과일을 그녀는 과일을 좀 샀어요 됐습니까?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고 싶어 그냥은 과일 산 썼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더라 진규씨 과일 썸 블룸 어? 지형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어디서 했어? 맞다. 애니는 모델표에 그래서 샀으면 예, she bought some fruit 만약에 안 샀으면 일단 물론 안 샀으면 no, she didn't 라고 할텐데 she didn't 뒤에 생겼된 말 다 쓰면 no, she didn't buy 애니 fruit 이제 생각나셨습니까? 애니는 못난 거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누구하고 누구는 some하고 애니는 똑같은 뜻이다 썸 북북스 머니 썸 북스 썸 머니 애니 북북스 머니 애니 북스 애니 머니 그래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오면 개수가 약간 있는 이니까 어휴 하고 비싼 뜻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는데 그때는 a little 하고 같은 뜻 그래서 약간의 개수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하거나 약간의 양이 있다라는 얘기 조금은 약간의 몇몇 채이란 뜻이다 그런데 썸은 묻지도 않아야지 또는 not이 없어야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이것도 x 이것도 x and 이거 and야 or야 and죠 이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뭘 쓴다? 썸을 쓴다 자 그래서 여기에 she, but, some, fruit 할 때 not 있어? 없죠? 묻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물음표도 아니고 not도 없고 이거는 and야 or야 and라고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썸이라고요 그러면 애니는 반대겠지 뭐하거나 묻거나 또는 not이 있거나 둘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애니를 쓴다 묻고 있네요 그쵸? not 있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는데 우리 집에 줄거라고는 줄수밖에 없나봐 그래서 내가 주인, 집주인이고 얘가 손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한테 주스 좀 먹을래? 너도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원칙대로 하면 이거겠죠? 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썸 do you want 썸 주스? 산다고요? 어? 선생님 틀렸습니다 오른표면 and이 써야죠 아니라니까? 자 이럴 때 왜 썸을 쓴다 그랬다? 강요하는 거 강요까진 아니고요 됐습니까? 선택을 사는데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란 얘기다 이거는 우리 집에 줄거라고는 주스 밖에 없으니까 아니 나는 커피 마시고 싶은데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스가 먹고 싶다면 예스 플리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니면 노 땡스라고 그냥 거절하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하는 의문문이라고 했었냐? 권유하는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권유하는 의문문에서는 썸을 쓸 수 있다 do you want 썸 커피? 우리 집에 커피 밖에 없어 would you like some tea? 차 좀 마실래?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꼭 뭐 커피만 있을 때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얘기야 이건 사실 이들 기억 잘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뭐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죠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고쳐줘야지 찾기 미스 스미스 두드업 뭔 얘기하고 싶어? 스미스 아줌마가 서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일단 누가 다 했고 틀린데 없죠 그렇습니까? 스탠드의 3단 변신 스탠드 스티드 스티드 그렇죠 서다란 뜻의 스탠드는 3단 변신 스탠드 스튜드 스튜드니까 쉬 뒤에 디드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디드 들어간 거 잘 썼고요 틀린데 없고요 그 다음에 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중이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디가 틀렸어? 틀린 데가 없죠? 네 왜 저 자모자인데 틀린 데가 없죠? 아 돌 깨지는 소리 들린다 자모자 맞아요? 당연히 게팅해야죠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이거 좀 합시다 게스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전에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하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씨지? 핫 핫 워터 핫 티 무슨 씨야? 히 히 안 뜨거운 걸로 그래 그런 뜻이니까 무슨 씨인지 물었어요 어떤 씨? 알겠습니까? 그래서 게스의 다양한 뜻 전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 데이 워 크로싱 더 스트리트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그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 다 찾아보면 데이 워 크로싱 왓에 대한 대답 어디가 틀렸어?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그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어요 데이 워 했으면 현재 진행형인데 데이 워 했으니까 과거 진행형이고요 무엇을 전에 선생님이 크로스하고 뭐하고 비교해 본 적 있어? 어? 크로스하고 비교해 본 적 있고 기억나시죠? 네 됐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Were you in the library then?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는 있었냐? 도서관에 그때 너 그때 도서관에 있었냐죠? 누가 다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칠하고 얘랑 멱살 잡아 안 잡아 사이좋게 잘 지내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압재비씨 잘 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데가 없다 너 그때 도서관에 있었니? Were you in the library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E Did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얘를 가만 놔둘까? 그쵸? 그 사람들은 함께 춤을 췄었니? 이 말이죠 그러면 Did the people dance together? 얘를 가만 놔두자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댄싱을 가만 놔두고 싶으면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애들한텐 이게 도대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라고 묻겠죠 하다시 아니 되잖아 ing 붙여서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들의 아버지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어디에서 은행에서 지금 그들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their dad는 암만 길어봤자 틀림없이 흰 데 R랑 같이 노는 게 말이 되냐 Is their dad walking at the bank now 해야 되겠죠 Is he walking at the bank now 의 규칙대로 움직여줘야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X 표시 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X 표시한 게 총 몇 개가 있어야 3개가 있어야 되나? 네 위에 거 X 안 했고 아 이거 X 안 했구나 그래서 여기 B라고 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 E T I N G를 G E T T I N G 이게 표준적인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X 표시한 E죠 E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옵션 1은 어 D D를 뭐로 고친다? 워로 고친다는 옵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옵션은 댄싱을 댄스로 고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쓰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F는 R을 E Z로 고쳤어야 되겠다 Is your dad walking at the bank now?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E N U의 타임 이 또 왔습니다 E N U의 타임 E N U의 타임 E N U의 타임 이 또 왔습니다 E N U의 타임 E N U의 타임 E N U의 타임 E N U의 타임 모짜렐라 라인 외에 이게 떠나다니까봐요 내 특징은 그냥 까먹었어 이건 까먹었어? 대략 똑같은 얘기하네? 네 이건 잠이 나갔어? 잠이 나갔어? 그리고 애써 여쭈어 있었다 방금 이거 그때 이거에 안푸러웠어 아아 왜 그래? 안푸러 어? 안푸렸냐고 딸이 퍽 씻어 아아 뭐 어쩌지 심각한 거지 네 자 이거 플레이를 쓸 거 같아서 플레이를 했었는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고맙습니다 질기 안해 멀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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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계속했어 서술형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과거진행형시제 뭐뭐하는 중이었었다 이 뜻으로 만들거나 또는 뭐뭐 했었다 로 각각 바꿨어라 오케이 토니 싱더성 누가다? 토니가 싱더한다 두번째 하다시주 더즈 현재 시제 한국의 노래를 토니가 한국의 노래를 부릅니다 를 과거진행형으로 하면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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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즈 워즈 싱이 싱의 3단 변신 한번 싱생 썽 그렇죠 싱 쌩 썽 오케이 벨 같은 것이 울리다 링 랭 럭 럭 됐습니까 뭐라뭐라 물어둔 것 같은데 끝에 예스 아이 워즈야 그러면 너는 어제 집에 있었니겠네 뭐 됐습니까 그럼 너는 있었니 월 유 워 유 웰 앳홈 웬 웬 예스슈데이 워 워 월 유의 애톰 예스 대이 예스 아이 워즈 예스 아이 워즈 예스 아이 워즈 예스 아이 워즈 앳홈 예스 대이 워 유 애톰 미어스데이 예스 아이 워즈 애톰 미어스데이 너 어제 집에 있었소? 그래 나 집에 있었어 오케이 그랬더니 I called you when at noon at noon이 뭐였더라 껌뻑 껌뻑 말하지 말고 꺼내 빨리 난 12시 정각에 난 너에게 전화했었다 I called you at noon 통째로 외워야 한다 하면 됐어 그쵸? 밤에 at night 정오에 at noon 밤 12시에 at midnight 그렇지 at midnight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때 in the evening 나는 what을 물어본게 아니고 왠을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다 뭐가 붙어있네 전치사 다 붙어있네 근데 어젯밤에는 그냥 last night이라고 전치사 안 붙인다고요 I called you at noon yesterday 나 어제 정오에 12시 정각에 전화했었어 I didn't know that 뒤에 생략된 말 있죠 그쵸 I didn't know that 나 그걸 몰랐었네 I was taking a shower 나는 샤워하는 중이 있다 then 이게 뭐 데리고 왔는지 궁금해 주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걷어내고 뭘 써도 되죠 지금까지 대화를 읽었으니까 그치 지우야? 생각하고 있지? 나 어제 정오에 너한테 전화했잖아 진짜 나 몰랐어 나는 샤워하는 중이었어 나는 그때 샤워하는 중이었어 Oh really? I didn't know that I was taking a shower at the time What are you doing now? 그쵸?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까 니까 여기도 그거 써야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나는 피자 만드는 중이다 이거 하라네요 바로 답 쓰면 되겠다 나는 피자 만드는 중이다 I am making a pizza 그쵸 I am making a pizza 뭐 문제가 너무 뻔하다 밑에 나와있는게 됐습니까? 오케이 괄로 안에 바르게 배열했습니다 2번 Were you at home yesterday가 2번이구요 그 다음에 I am making a pizza가 3번 답이구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부터 어 어 at that time 꺼내고 설마 된이라 그러면 혼난다 at noon 그치 얘는 I was taking a shower at noon yesterday 물론 된 도 되지만 내가 궁금한건 내용 파악하고 있냐라는게 궁금했던 겁니다 난 정우에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어 정우에 샤워하고 있는 사람은 David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죠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시험문제 나오냐 다음 대화를 읽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어제 정우에 전화했던 사람은 마이크다 맞아요? 틀리잖아 전화했던 사람은 David이잖아 근데 이거 왜 틀렸는지 왜 발견을 못하냐고 어 응 제발 응 어제 5시에 마이크는 샤워하고 있었다 맞아요? 어제 5시에 마이크 샤워하고 있었죠? 맞긴 뭐가 맞아 정우에 샤워하고 있었는데 저러고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David은 피자 만들고 있죠? 네 뭐가 맞아 마이크가 피자 만들고 있지? 저거 이러고 있다니까 애들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 어? 오케이 데이빗은 어제 집에 있었지? 네 뭐가 맞아 마이크가 어제 집에 있었지? 뭐야 난 I was at home 여기 생장된 말 넣었잖아 I was at home yesterday라며 이게 누가 말하는데 마이크가 말하는데 제발 플리즈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2학기 때부터 사기꾼되어가지고 니들한테 사기친다니까 와 뭐 전부 사기꾼이야 어? 이거는 뭐냐 니들이 멍청하면 뭘 사가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 공부는 왜 해?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어? 사기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어? 또 뭐 중간고사 딱 치고 나서 옥장판 한거 들고 집에 가봐라 옥장판? 옥장판? 너가 아아야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걸 가을거지라 그러잖아 추수를 하잖아 농작물을 키운 거야? 농작물 걷어들이는 거 가을에 아아 벼베기하고 이런 거 하아 가네 야 그러면 농부 아저씨들이 농부 하.. 요즘 아저씨 없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을거지 추수하고 나면 할 일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이제 알고 가 아이 그래 일반적으로 잘 없잖아 예 어? 근데 가을거지 해가지고 농작물 팔았겠지 네 그럼 돈은 좀 있어 없어? 있어요 돈은 좀 있겠지 팔았잖아 아니요 그럼 이제 누가 나타나 야 이런 새끼들이 나타난다고 뭐 들고 와가지고 옥장판 그래 아아 어? 그러면 할머니들 막 아유 요함 누워 보이소 따뜻하지 옥장판 어? 날씨는 추워지지 어? 옥장판 따뜻하게 틀어놓으면 누워놓으면 어때 뜨뜻하게 좋겠지 어? 그럼 이제 할머니 할머니 사요 그쵸? 근데 돈이 나가 어? 할머니 할머니 사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할머니 어떻게 하냐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합니다 야야 옆집에 누구는 옥장판을 샀는데 나는 못 사고 돈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다 가겠죠? 그러면 또 어? 아들 딸은 뭐해? 아우 저거 분명히 사긴거 틀림없는데 또 엄마 또 섭섭해하니까 또 사드리겠죠? 그쵸? 또? 뭐 당한거야 또? 옥장 어? 또? 뭐 당한거야 뭐? 사기당했네 사기당했네 왜 사기 안할수도 있잖아 물론 안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기입니다 응 그래서 니네 학교 선생님들 이제 중간고사할때 이제 옥장판 한거 깔아놓죠 그쵸? 니네 사기당하라고 응 뭐 데이빗은 어제 뭐 샤워를 하고 있었다 뭐 헛소리하고 하지마라 이 새끼야 응 그런 헛소리를 딱 발견하면 영어 학교 영어선생님 얼굴 딱 떠올리면서 사기꾼새끼 이러면서 탁 잡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사기당할거에요? 아니요 공부는 왜 한다고? 사기 안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헛소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됐네요 4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칼질합니다 누가 내가 오케이 언제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9시에 뭐했다 일어났어 오케이 한 문장 끝났구요 그 다음 누가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찌 뭐했니 일어났니 됐습니까? 자 요거 딱 보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과거 과거 이거 딱 보고 일어나는 중이었니? 다 과거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웨이크업이 보여요 그렇죠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뒤도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일어났었다 부터 시작하겠네요 누가 다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났었니니까 Did you wake up Did you wake up Did you wake up 흐흐흐흐 어 When do you 뭐 언제 넌 일어났냐 그러냐 이거? 아 Early 언제 언제 This 하고 이렇게 딱 하면 틀리겠죠 반드시 반드시 아 나 얼리까지 썼는데 오케이 오케이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뭐 This morning 안 쓴 건 세모하세요 네 여기 어차피 This morning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I woke up at 9 o'clock this morning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아직 안 끝났네 오케이 영어로 어젯밤 9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케이 At Nine Last night 이라고 해야되요 영어는 뭐부터 얘기해야 주소를 적을 때도 그렇고요 시간에 대해서 적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떤 것부터 적냐 이게 시간에 대한 게 많으면 어떤 개념부터 적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큰 개념부터 적기 시작해 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2022년 뭐 6월 19일 6시 10분 13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들은 거꾸로 한다고요 정확한 거는 정확한 방법은 나는 그냥 얘기할 건데 우리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작은 거 먼저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거 여기에 들어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작은 거부터 얘기하면 주소도 우리는 뭐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순서를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2초 연구하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도 워크북 아직 풀이 돌한 사람들은 의문사 워크북 풀이 반드시 완료해 오시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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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